저건허, 레디포 디플로우 시야가 좁아서 안돼 지금 아이 뭐 상관없죠 야 우X 탄창 빌려들어라 이분 봐봐 이분 저건허씨 저건허 오우 저건허 오우 괜찮은데 이거 363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그림을 야 다시 근제 수고하실까요? 그 아니면은 개모판으로 어 나는 이것도 있는데 왜 그거로 찍으려나 너는 트랩 시작하겠습니다 네 5 3 2 1 시작 아 잠시만 손 들어봐 손톱 앞으로 안갖고 하잖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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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흫 말 좀 하고 쏘리 다 안냐네 흐흐흐흐흐흫 흐흐흫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오 깜짝 놀랐어 어허 어허 으어어어어어어헤헤헤 내려올이 마다도 안나와 어우 나까봐 깜빡해 아니 이 구도 엄청 웃긴거 알아요? 지금 볼트에서 보고 있는데 앞에 있지만 쏘진 않는다 앞에 있지만 쏘진 않는다 이 구도 엄청 웃겨요 지금 보고 있으면 파이어 인돌! 어, 다운 죽였다 다운 죽였는데? 다운 죽였다 다운 죽였다 다운 죽였다 어, 저 쏘지 마세요 x2 다운 죽였다 아, 탄이 없어 탄이 없어 탄이 없어 다운 죽였다 이제 걸었어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